지구 뿌셔, 우주 뿌셔, 원명 뿌셔 켄씨 뭐 이렇게 다 부셔요? 왜요? 다음으로 만나볼 팀이 바로 지구를 부술 만큼 에너지 넘치는 팀 열흘 남았거든요 아 그래서 그랬군요 근데 그 전에 시티팝 감성의 뉴트로걸 유키카시를 먼저 불러보자고요 에이 그 전에 공원소녀와 에버글로우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어떤 팀을 부를까요? 알아맞혀 보세요 아 알겠다 초콜릿처럼 달콤한 에버글로우야 딩동댕 아 딩동댕 그럼 함께 불러볼까요? 봉봉 쇼콜라